여러분 소림사 18동이 있다면은 RC-RCE 18동이 있습니다. 독도2 천명합니다. 독도2 VRX 투어링을 독도2로 천명하고 3개월 동안 테스트한 결과 마음에 들고 메탈 기와도 좋고 조종 잘 되고 거기다가 조종기도 GT3B 그 다음에 타이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숫자의 렌치 자비가 설명했습니다. 26만 5천원에 나왔습니다. 바디는 여러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조종기는 GT3B 조종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굉장히 기능이 좋은 조종기죠. 국민조종기 GT3B 국민차량 독도2 조종기가 잘 돼가지고 나오는 차 이렇게 나오는 차고 우리 회원님께서 이렇게 서비스 여러가지 드렸는데 매장 오신 분들은 서비스로 히트싱크랑 그 다음에 배터리 체크하는 수익이 배달 체크기기를 드리겠습니다. 자 22만 5천원에 드리는 가격 여러분들께서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됩니다. 지금 자 30만원 넘어갈 수 있지만 가격은 따롯했습니다. 자 일반 땅 조이도 해볼래요? 아 이래도 이쁘죠? 자 모터가 어떻게 할까요? 모터가 따끈따끈할까요? 에이 만져보세요. 시원하죠 아직까지? 그쵸 시원하죠? 자 사람 푸신 이쪽으로 자 달려보고 사람 이쪽으로 옵니다. 자 좋아 자 직진 잘 나오고요 자 코너 털고 오신 다음에 오와오 좋아요 좋아요 자 일단 리튬 폴륨 밧데리까지 하면 더 빨라요 리튬 폴륨 밧데리까지 하면 더 빠를 수 있지만 일단 수속 밧데리로 살짝 진행하겠습니다. 자 계속 해보세요. 제가 저는 안 건드릴 거예요. 왜냐면 우리 회원님께서 순수하게 지금 오늘 처음 구매하시는 거죠? 네 그전 아직 처음번도 안 해봤는데 조정이 잘 되니까 야 야 실수 한 번 안 하고 실수할 거 같으면 딱 멈추시는 게 속도를 줄이면 돼요. 실수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그렇죠. 한 번에 킬 수 없어요. 야 독도 2! 독도 2 짱입니다. 예 2 짱 예 4LX 투어링 독도 2 짱입니다. 진짜로 자 조정이 GT3B 자 또 홈쇼핑 같지 않나요? 예 제가 봐도 홈쇼핑 같네요. 예 믿을 수 없는 가격 26만 5천원 26만 5천원에 여러분들 풀셋으로 드립니다. 자 이 모든 가격이 26만 5천원에 완벽해졌다는 거 오우 좀 아시네요. 자 바주 선택하셔서 나중에 드리프트까지 끼면 드리프트 차가 됩니다. 자 사이즈는 얼마나 하냐면 10대 1이에요. 10대 1 이만합니다. 10대 1 사이즈 이만합니다. 오케이 자 지금 2분 밖에 안 했거든요. 30초반도 하죠. 30초반도 무시키 고고스윙 오오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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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마음에 든다니까요. 자 앞에 한 번 지나가면서 마무리 할게요. 자 자 옵니다. 자 자 자 오케이 앞에 한 번 지나가 보시겠어요? 앞에 한 번 지나가 보시겠어요? 지나가는 거? 쭉 당겨 보세요. 이 렌즈 앞으로 싹 지나가는 거. 잠깐만요 사람. 지나가는 거 싹 왔다 갔다 한 번 와보세요. 자 갔다가 옵니다 이제 딱 옵니다. 어우 코 흐린 거 봐. 그쵸 바로 이겁니다. 자 바로 원하는 거. 오오 좋아요. 라스트 라스트. 자 오케이.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 VTS 코리아 나온 제품. 자 VLX 메가 투어링 앤 랠리. 자 독도 2라고 천명하였습니다. 독도 2였습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dessa.